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뭐냐면 한능검처럼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한능검처럼 공부해도 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무슨 평가 방식이죠? 절대평가 방식이죠 그러면 1급을 따려면 80점을 넘기면 1급을 줘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상대평가 방식이에요? 상대평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죠 1200명 그럼 그 12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점을 따르냐는 의미가 없어요 남들의 점수가 자기 발 밑에 있어야 합격해요 자기랑 어깨를 나란히 상대하고 있잖아요 점수가 나도 95인데 주변 사람들도 95점 맞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90점에서 만족하지 않고 95점 100점을 맞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압축된 개념을 몇 번 보면 90점이 나와요 실제로 문제가 쉬워져서 근데 또 거칠게 한번 표현할게요 이번 국가직 한국사는 지방직 한국사는 9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제가 더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90점이랑 0점이랑 똑같은 점수에요 어차피 불합격이에요 이게 요지에요 90점을 맞는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사가 어려울 때 그때는 버릴 걸 과감히 버리고 90점을 맞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히려 문제가 어려웠을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건 왜냐면 80점 정도만 맞으면 합격권이 나오니까 버릴 것들을 아예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이 그걸 틀리잖아요 수업시간에 다뤄주지 않았던 게 나오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수험생들을 달콤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강사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맞게 해줄게요 근데 제가 올해로 강의를 25년 차 하는데요 그런 강의는 없어요 그거는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성인분들이시니까 이해도가 생겨야 돼요 학원은 설명회를 오면 다 강사들이 다 자기 자랑해요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믿지도 않아요 성인분들이니까 여기 학원은 상업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PR을 해야 되고 내 강의를 들으면 확실한 점수를 맞게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강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수업해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학생들 노력이 80 강사의 역량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을 조금 도와주잖아요? 그럼 엄청 수월해져요 우리 그 남자분들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역기 들 때 이렇게 한 손만 조금 들어주면 힘을 싹 받는 원리랑 비슷해요 들기는 본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손만 하나만 딱 걸쳐줘도 쉬워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